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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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키라 미나나다 아 이거 안되네 저 곰 잡을 수 있나? 한 범 두 범 세 범 네 범 다섯 여섯 뭐야 이거 곰 안죽네 야 이정도면 죽어야지 솔직히 야 야 이거 좀 아니지 일단 따라가봐 어디갔노? 야 활을 몇대맞았는데 이리 빠르노 아 아 이거 왜 미션 실패냐 이거 야 나 안 뛰어내릴꺼다 아 열차를 놓쳤습니다 호잇 아 아 이거 뭐야 하하하하하하 열차를 두고 떠났습니다 하베르 잘가고 야 안구해주면 지가 알아서 올라오나? 레니야 그정도는 혼자 올라와야 되는거 아니야? 지금 두선 다 잡고 있는데 야 너 턱걸이 하나도 못해? 어? 야 레니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? 야 알아서 올라와봐 뭐해 지금 어? 하하하하하하 어 날라갔다 지금 하하하하하하 아 죽었대 어 잡았다 잡았다 아 아 무거워 아 야 왜이리 무겁냐 어 으 아 야 너 야 뭐야 어 아 이거 좀 웃겼다 레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 나와라 나 나 어 야 어 어 야 기관상 힘 너무 쎈데 어 야 레니야 나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레니 어 어 어고 어 어 어 이거 안 세우면 어떻게 되자 아 별로 세우고 싶지 않은데 어 그냥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돼 야 레니야 우리 둘이 도망가자 이대로 어 야 근데 진짜 이대로 계속 가다 야 야 우리 둘이 그냥 가자니까 어 어 뭐야 야 니가 세워 그냥 아 이건 미세 실패 안 되네 아 아이 까비 야 나한테 다이너마이트 주면 어 후회할걸 야 너네 후회할걸 나한테 다이너마이트를 준다고 어 뺀질이 새끼? 아 하베르 아 오케이 오케이 하베르 인정 어 뺀질이 인정 마 마 마 마 나하라 나하라 나하라고 나 나 빠세 야 하베르 알아서 해봐 내가 왜 도와줘 인마 야 저조론을 혼자 해야지 뭐 그냥 갖고 노는데 아이고 아 하베르 가죽었습니다 아 마이크 꺼내기 싫은데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여기서 탈출시킬 수도 있나 야 마이크 선물이다 아 이거 국룰이지 한번은 이렇게 해줘야지 패드 마 아이고 마 뒤지기 과목 열쇠 어 과목 열쇠 나오네 이렇게 탈출시킬 수 있다고 야 이게 되는구나 이게 탈출시키기 좀 그런데 나쁜 새끼 마이코를 보호하십시오 아니 뭔 소리가 저게 마이코를 보호해라니 그럼 보호를 안하면 미션이 실패한단 소리네 하하하하 오 뭐야 이거 하하하하 오 오 이 자매 뭐야 오 레전드 하하하하 오 와 방금 연출 지렸고 와 뭐야 야 션아 미안하다 나 그냥 가만히 쓸래 나 그냥 가만히 써볼래 미안하다 죽겠지만은 일단은 어 가만히 쓸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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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 이런 니비씨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죄송할게 뭐있노 야 내가 미안하지 벗떡 인나라 좀 야 인나라 마노 아 아 아 아 샘 미안하다 아이고 누구 아 임마 이거 어 얘는 두고 가자 시체로 소 ruled 하하하하 빠세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야 뭐야 하하하하 뭐야 저거 하하하하 야 아 좀 미안하다 아이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빨리 타 어 아 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미스터 실패하네 경매인 마음에 안 든단 말이지 그냥 혼내버릴까? 마! 마! 아 이거는 꼭 해보고 싶었어 쟤는 헤드샵 말했긴 해 확실히 어 야 더치야 계속 일단 어 계속 말 좀 해봐 뭐라고 하느냐 보자 아 치벌드 스미스는 또 처음 들어본다? 어? 어 아직 멀었다 마야 야 좀 시간 좀 더 끌어봐 어 아직 아닌데 이거 어? 어? 아이고 아이고 아 재밌게 해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